이번 시간부터는 통신, 프로토콜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토콜이란 게 뭔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종간이라고 하게 되면 장비가 됐건 시스템이 됐건 같지 않은 거죠. 같은 것끼리는 약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뭔가 다른 것들 간의 통신을 하려면 원활한 교환을 하기 위해서 합의, 약속이 필요하죠. 내가 이걸 A라고 보내면 이걸 B라고 알아듣는다든지 뭔가 약간 퍼즐을 맞출 때 그 반대편 모양을 정하듯이 이렇게 약속된 부분이 있어야지 원활한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통신을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문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서로 규약, 약속을 하고 규칙을 정하는 것을 다 그냥 프로토콜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통신 프로토콜이 약속을 한다고 그러는데 뭘 약속하냐면 구문이나 의미나 시간 같은 걸 약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데이터 형식, 어떤 형식으로 보낼지, 보아를 어떻게 할지, 신호레벨을 어떻게 할지 이런 걸 규정한 것을 구문, 전송 제어나 오류 제어에 대한 정보를 약속한 것을 의미, 통신의 속도라든가 메시지의 순서 같은 것들을 정의한 것을 시간, 타이밍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토콜로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시게 되면 먼저 단편화와 재결합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단편화라는 것은 송신 측에서 데이터를 블록으로 쪼깁니다. 이렇게 쪼갠 블록을 수신 측에서 받게 되면 이렇게 단편화된 정보를 결합해야겠죠. 이것을 재결합이라고 합니다. 캡슐화라는 건 이렇게 단편화된 정보를 전달할 때 오류 없이 전송하려면 오류 검출 비트도 붙일 거고 프로토콜이나 플래그나 주소나 제어 같이 뭔가 추가적인 정보들을 붙여서 보내게 되는데 그거를 캡슐화 감싼다고 하는 거죠. 이런 부가적인 정보로 내가 보내고자 하는 정보에 붙여서 보내는 것을 캡슐화라고 하게 됩니다. 연결 제어란 건 저희가 다섯 가지 단계를 계속 봐왔는데 이 중에 두 번째와 네 번째 논리적인 단계 데이터 링크의 확립과 데이터 링크의 종류 같은 작업을 제어하는 작업을 연결 제어라고 하게 됩니다. 흐름의 제어란 건 데이터를 전송하는 양이라든가 속도 같은 것들을 제어하는 게 흐름 제어인데 방식으로는 정지되기라든가 슬라이딩 윈도우 같은 것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오류의 제어는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해서 재존성을 하던 재존성을 하지 않던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배웠던 오류 제어와 관련된 것들을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동기화라는 것은 송신이나 수신 측에서 시간을 맞추는 기능을 말하게 됩니다. 동기화 시킨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순서의 제어란 건 블록에 순서를 부여하거나 조립해서 오류와 흐름을 제어하는 기능을 말하게 되고 순서 지정이란 것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소, 이름, 경로를 추가해서 관리하는 기능을 주소 지정이라고 합니다. 다중화라는 건 한 고속 회선을 분할해서 여러 회선 가입자에게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다중화라고 하게 되고 경로 선택과 제어는 송수신 측 간의 최적의 경로를 설정하는 기능을 말하게 됩니다. 프로토컬에서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이외에도 좀 더 기능들이 있는데 주요하게 쓰는 기능을 위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